The No.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한국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안부인회가 펼치고 있는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데이트에 대안부인회 암 내비게이터이신 구순복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이름은 에스터요? 네 에스터입니다. 암 내비게이터인데요. 내비게이터 하면 무슨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GPS를 생각하는데 뭐예요? 암 내비게이터가 뭘 하는 겁니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차에 내비게이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지는 아는데 가는 게 정확하지 않고 좀 모를 때 방향을 알려주시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 환자들을 위해서 암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까지 완전히 회복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요즘 돌아가는 얘기 중에는 보면 세상에서 남자들은 여자 세 명의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하나는 어머니, 하나는 와이프, 하나는 내비게이터. 네. 내비게이션의 목소리가 여자 아네요. 네. 그렇죠. 그걸 그대로 듣질 않으면 엉뚱한 데서 헤맨다. 고생한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구순복 씨 나오셨습니다. 대안부인에서 이렇게 그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모르죠? 네.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도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네. 대안부인에서 왜 이렇게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목적이. 네. 미리 검진을 받게 해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에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암 같은 거는 조기 발견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래 놔두고 나면 정말 치명적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내비게이러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치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든지 치료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조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내비게이러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난 프로핏 에이전트들하고 저희가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장애들을 치워가면서 환자들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저희가 같이 이렇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대한보인에서 아주 좋은 일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암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바쁘게 살다 보면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검사를 안 해보니까 네. 맞아요. 아주 치명적일 때 나중에 발견돼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우리 고슴복 씨 같은 암 내비게이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도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보인에서 이제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저기 브레스 캔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5년부터. 네. 유방암. 네.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 그리고 대장암을 저희가 이제 스크린링하는 거. 조기검진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메모그램이라고 그러던가요? 메모그램이요. 그럼 펩 테스트라고 펩스밀이라고 그래요. 여자분들은.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 남자분 여자분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장암을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살 이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 50살 이상 되시는 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이 검사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한보인인데 남자도 해줘요? 대장암은요. 대장암에 한해서. 아 그렇군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암 대장암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인가 보죠. 암 중에. 암 중에.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40이 넘은 분들은 정말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귀를 잘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보험 있으신 분도 괜찮고요. 의료보험 있으셔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렇죠.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의료보험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이제 법적으로 또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스크린닝하고 나서 치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은 검사를 더 받게 된다든지 치료 받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런 그 스테이터스가 뭐 어떤 스테이터스인지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상관없는데 일단은 로잉컴이셔야 돼요.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인컴은 이제 로잉컴. 네. 로잉컴 기준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사람 인컴이 한 달에 한 2,000불 밑으로 되시면은 이렇게 콜라파이가 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잠시 여행을 왔다든가. 네. 아니면 유학 비자로 와 있는 경우. 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혜택을 줄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왜냐하면 방문은 조금 이렇게 힘드세요. 그렇군요. 방문 같은 경우는 단기 방문 이런 건 이제 좀 이렇게 이멀전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 유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래 체류하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분 신원이 확실치 않은 분은 이제 불법 입국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분은 되는 거죠? 네. 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꼭 한인 커뮤니티만 도와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네비게이러들이 저희가 네 명이 있어요. 지금 일을 활발하게 밖에서 이렇게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네 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한국 네비게이러가 저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시 네비게이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안 그리고 태국말을 할 수 있는 캄보디안 네비게이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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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여러 다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아주 그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네. 네. 지금 우리 구슨복 씨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얘기해 보시죠. 어떤 분들인지. 네. 정확하게 이제 인포메이션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그냥 최근에 지금 이제 싱글 맘이에요. 네.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의료보험이 없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때문에 의료보험도 없으시고 그러신 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홍보를 하니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스크리닝을 받게 됐어요. 그냥 조기 검진을 그런데 이제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데 그런데 스테이지가 원이에요. 너무 다행히게. 초기 1단계. 1단계. 초기.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이제 계속 받게 돼요. 만약에 스크리닝을 처음에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기 정밀하게 검사를 또 받고 우츄화사원이라든지 바이옵시라는 걸 하게 돼요. 조직 검사 같은 거는. 그걸 이제 다 거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제 캔슬이라는 걸 발견이 되고 이제 캔슬 닥터를 만나요. 그런 모든 일들은 이분이 이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도와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나서 이제 그 저기 아주 초기에 발견이 됐기 너무 다행인데 초기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제 국부 수술로 그냥 그것만 떼내고. 잘 됐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리가 키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지 않고 방사선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6주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요. 방사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닥터를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뭐 키모 같은 걸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일찍 발견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 제거하지 가슴을 다 제거 안 하셔도 되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게 그 딸이 같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싱글 마음이고 혼자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애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이제 닥터가 이거 초기라가지고 금방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뭐 금방 이제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장이 막 긴장이 풀어주고 그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그런 말을 들을 때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왜 이렇게 고생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또 고통을 주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브레스 캔슬만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 이렇게 저희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시고 도움을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는 꼭 이제 캔슬이 아니라도 이제 다른 이렇게 암으로도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급하시고 너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병원에도 전혀 못 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 이제 그 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이렇게 어른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 가시도 못하시고. 네. 네. 여기서 이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갑상선 암이었어요. 저런.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갑상선 암인데 이분을 이제 저희는 브레스 캔슬 쪽에 이제 브레스나 이제 저기 자궁암이나 대장암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도와드려요. 그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갑상선 암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프로그램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렌시스 하스피럴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계시는 저희들하고 이제 연락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 중에 이제 닥터로 한 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닥터가 발론티어로 이분을 이제 치료해 주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치료 다 하시고 완쾌 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일 하셨네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도 좋아요. 사람 생명을 살려주시네요. 이제 암이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런데 뭐 암이 종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세 종류만 대한부인에서는 했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브레이스 캔슬 프로그램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스 캔슬보다 이제 다른 캔슬에 있는 분들도 힘든 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고 요구가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샌프렌시스 하스피럴에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세요. 거기도 같이 이제 코어 파트너예요. 저희하고.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걸 알고 지금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캔슬 이게 넓히는 걸로. 캔슬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캔슬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캔슬 환자들을 도와드리고 이제 저희 네비게이들이 전에는 이제 브레이스 캔슬.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그 캔슬만 이제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이게 어느 캔슬이든지 도와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렌시스 커닝 병원하고 대한부인회가 제공하는 그런 값진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이 프로그램이 매년 좀 대한부인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환자들을 만 8천 명 정도 이제 스크리닝부터 시작을 해서 스크리닝 같은 거. 많군요. 캔슬 환자 치료부터 스크리닝 여러 가지 다 합해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한 그 클라이언들이 한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나군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3천 명 정도 저희가 프리스크리닝하고 메모그램 같은 거요. 네. 건강검진이요. 무료 건강검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캔슬 환자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 합해서 한 3천 명 정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 암이라는 게 참 아주 현대인들한테는 치명적인 병이고요.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려갖고 갑자기 주변에 떠나오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부인에서 펼치고 있는 이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시면 그렇게 좀 암 진단 메모그램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치료까지도 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회복률이 높고 그리고 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에스터 같은 이 암 내비게이터들은 뭐 유방암 환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궁암, 대장암 다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으로. 유방암 예방검진 프로그램 안에 자궁암하고 대장암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실, 스크린닝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조기 검진. 그렇군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그거는 무료로 아까 제가 말한 조건들이 되면 저희가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40 넘은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저기 메모그램하고 무료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까지. 네. 건강검진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인슈런스 있어도 가서 건강검진 받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군요. 가서 그거를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나도 바쁘게 살아서 안는데 대한보인에서 하는 거죠.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락을 해요? 네. 제 이제 저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 전화번호가 253-970-7103입니다. 이 사무실은 어느 쪽 사무실에 계세요? 저는 페드로이 KWA에 있어요. 아 대한보인의 페드로이 사무소에 계시고요.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3-970-7103.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면 메모그램 신청을 하면 촬영은 금방 할 수 있나요? 약간 카운티마다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피어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하실 수 있어요. 바로 닥터 보이먼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조건 이런 게 다 맞으면 일단 로잉컴이시면 하실 수 있어요. 로잉컴이라는 건 어느 정도 기준을 말하는 겁니까? 로잉컴은 한 사람이 1년에,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2,000불 밑으로 이렇게 버시면 자격이 되시고요. 가족이 네 가족일 경우에는 4,000불 밑으로. 그런데 이제 본인은 뭐 버는 게 없는데 남편이 좀 버는 게 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일 때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일 때는 2,600불 밑으로 정도 되시면 자격이 되세요. 로잉컴이. 2,600불 밑으로 되는 분들. 이렇게 무료로 또 해 주신다고 보는데요. 정말 꼭 여러분들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아 같은 행사 이벤트가 지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지금 저희 지금 캔슬 프로그램, 암 프로그램에서 지금 9월 달에 행사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킹카우니가 이 검사를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카우니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피어스 카우니 같은 경우는 금방 다음 주라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신청을 이번 주 하시면. 그런데 킹카우니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요. 카우니마다 그게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를 해요. 킹카우니는 그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루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검사를 받는 거를 샌프렌시스 하스피라로 같이 저희가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9월 22일이에요. 9월 22일 날. 9월 22일 2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가 샌프렌시스 하스피라를 있는 우먼 브레스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메모그램이라든지 이미징 이그잼을 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하루 필요하신 분들을 스크리닝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메모그램을. 그 샌프렌시스 하스피털은 페드로에 있는 거죠? 페드로에 있는 거. 페드로에 336과에서 9가 쪽으로 좀 내려가시면 샌프렌시스 하스피털 여기에서 9월 22일. 9월 22일. 낮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미리 이거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닥터 검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프로세싱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미리 일찍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무려 이렇게 메모그램 테스트가 되겠네요? 스크린이 오는 거. 만약에 인슐런스 있으셔도요. 전화하셔도 돼요. 인슐런스 있으셔도 그날 그냥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자만 되는 거죠, 이것도? 남자분도 가슴에 문제 있으시면 되세요. 남자분도 유방암 하시는 분 있거든요. 되세요. 그런데 문제가 없으시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이벤트가 있어요. 이거는 낙상 방지와 사기 방지라는 그런 세미나가 이벤트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전화,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는 그런, 방지하는 그런 인포레이션을 주기 위한 세미나예요. 어르신들이 가시면 좋죠. 네, 그게 이제 장소가 여기가 아니고 버던트 커뮤니티 웰리스 센터라는 곳인데. 리누도 있는 거죠? 네, 거기서 토요일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에스터한테 문의하시면 되겠네요. 253, 970, 7403. 이거는 이제 KWA 사무실로 전화하실 때요. 대한부인회로. 네, 대한부인회로.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스토마 캔슬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장암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기 연관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닥터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건 위장암이네요. 네, 그래서 영어를 조금 알아들으시는 분이 오시면 좋아요. 영어로 오는군요, 이거는? 네, 통역하는 게 잘, 이때는 없어요. 작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도마스 베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거든요. 이게 이제 10월 30일이에요. 아주 시간이 좀. 그렇군요. 열심히 귀 기울이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9월 22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페더러에 있는 세인 프렌시스 하스피터에서 무료 유방암 검사 메모그램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부인의 행사 중에 9월 12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는 리누도에 있는 버던트라는 곳에서 사기 방지, 사기 예방에 대한 그런 정보를 또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거는 10월 30일 날입니다. 30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에스터나 아니면 대한부인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유방암 관련은 253-970-7103, 970-7103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부인의가 펼치고 있는 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한부인의 페더러의 사무소에 계신 암 내비게이터인데요. 구순복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복 씨는 암 내비게이터 그 업무만 하시나요? 다른 업무도 하시나요? 대한부인에서? 네.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전담을 하고 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